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? 오프라인이라니? 음? 아니요. 투거와 박사는 그지? 강인 라인이 되면 묘수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공속 때문에. 근데 저는 지금 멧돼지를 안 쓰고 늑대를 쓰고 있어가지고 생존비 때문에 기사단을 쓰는 것 같아요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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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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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안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안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안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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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전해. 아직 안전해. 안전해. . 아 5도 4도 4도 5도 5도 아 5등 하려나? 6등 하네 94는 진짜 금방 깨요 3번만 깼죠 94가 내 스펙에서는 딜 한개인거 같더라고 불쌍은 무기를 약해서 무기 247배밖에 안되서 2900정도 구하면 랩업하고 해야할 것 같아 딜이 안박히더라고 한 40번 정도 해봤는데 진짜 막 신의 맵 이런거 아니면 못 깨겠더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즌 초반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당비인거 같아가지고 어? 아 맞네 12분대 12,37은 뭐 안되네 얘는 뭐 근데 랩에 메리놈 봐 철입이 65야? 1등하게 글렀는데 시즌 초반에 한 번만 딱 1등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1등 글렀다 저번주에 썼어요 근데 아 자 maturity 에.. 저번...